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그런 만큼 스포츠 레저 분야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들이 인기가 있었는지 알아봤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자전거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서인지 업체들에선 다양한 자전거들을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자전거는 바로 하이브리드 자전거입니다. 산악 자전거 형태의 핸들에 로드바이크의 프레임과 바퀴를 합쳐놓은 것입니다. 이 자전거는 조약 능력이 우수하며 바퀴가 얇아서 구름성도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다양한 색상으로 나와서 개성을 강조하는 젊은 층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삼천리의 하운드 트레이스는 저렴한 가격대로 인기가 있으며 알톤의 RCT R7의 경우 하이브리드 대중화를 이끈 제품으로 젊은 층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자전거를 구입할 때는 본인의 체형에 맞는 프레임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전거 못지않게 달리기와 걷기도 열풍이었습니다. 이 운동의 매력은 아무래도 돈이 적게 든다는 것. 운동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운동화 부분에서도 리복의 전문 러닝화가 가장 잘나가며 피겨의 여왕 김연아가 광고하는 프로스펙스의 제품도 쿠션이 좋아 인기가 있습니다. 이 외에 뉴발란스와 아디다스 제품도 젊은 층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신발을 고를 때는 오전보다는 오후 시간대에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연두색으로 변한 산. 보기만 해도 시원한데요. 산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등산화입니다. 요즘 등산화들은 고어텍스 같은 기능성 소재를 사용한 제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트랙스타나 캠프라인, 노스페이스는 대부분 고어텍스 소재며 미끄럼 방지 바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산행을 할 때 땀이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류는 땀이 빨리 마르는 기능성 소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이더와 라푸마, 네파의 브랜드가 가장 인기 있으며 상의는 보통 5에서 7만원대, 하의는 10만원대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주 5일 수업에 가족끼리 캠핑 가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캠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텐트입니다. 요즘 잘 나가는 텐트가 코베아의 투룸형 텐트입니다. 다른 투룸에 비해 저렴한 가격과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사이즈가 특징입니다. 같은 코베아의 도명 텐트도 자외선 차단이 되며 넉넉한 사이즈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웃도어로 유명한 콜맨의 웨더마스터 투룸도 잘 나가는데요. 원단이 튼튼하지만 가격이 다소 비싼 편입니다. 사실 초보자들은 텐트 치고 걷기가 만만치 않은데요. 버팔로나 그린비의 자동 텐트도 추천할 만합니다. 지금까지 가격비거 사이트 판매량을 기준으로 스포츠와 레저 분야의 인기 제품을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씨 가족 또는 연인과 함께 밖으로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 미디어잇 한마녀입니다. 진일я입니다. 모자료 궁금하신습니다. 메뉴 оме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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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